이번 시간은 Read Replica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이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예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생활코딩 수업 중에 IDSO 웹서비스라는 수업에서 사용했었던 예제를 계승해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할 거니까요. 그 예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PHP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리스트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입력해놓은 데이터들을 웹을 통해서 출력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다음에 쓰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다가 아마존 웹서비스 아마존 본문은 웹서비스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등록됐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 있는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그 등록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죠. 그런데 여기 지금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은 슬레이브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쓰기에서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출을 했을 때 전송되는 데이터는 마스터 서버로 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마스터 서버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데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슬레이브 서버는 마스터 서버가 갖게 되는 읽기와 관련된 부하들을 슬레이브 서버가 감당하는 걸 통해서 이 마스터 서버, 마스터 서버는 한 대밖에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쓰기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스터 서버라고 하는 귀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 예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마스터 디비 인스턴스는 이런 엔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마스터 유저는 egoing이고 패스워드는 e8개입니다. 슬레이브 디비 인스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닉네임은 egoing, 패스워드는 이렇게 e가 8개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PHP 코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write php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쓰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이 있죠. 이 화면입니다. 이것은 php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 폼 태그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폼 태그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지정된 서버로 전송을 해서 서버에서 그것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html 태그가 폼이죠. 그래서 폼으로 시작해서 그 폼 태그 안에는 각각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으려고 하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이 컨트롤들을 태그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풋 타입 텍스트라고 하면 텍스트 필드가 나오고 텍스트 에어리언은 여러 줄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브믹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폼 태그에 지정되어 있는 액션 속성이 있잖아요. 속성에 지정된 이 파일로 사용자가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생활코딩의 html 수업에 보시면 폼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rite process라고 하는 것은 write.php라는 파일이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받아서 여기 있는 내용에 따라서 insert sql문을 만든 다음에 그때 이 서버 클라이언트 즉 write.php에서 전달한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sql문을 작성을 하고 mysql query라고 하는 api에다가 인자로 전달을 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mysql connect라고 하는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마스터 db 인스턴스의 엔드포인트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커넥트를 이 mysql의 마스터 인스턴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인서트 문이 실행이 될 때 마스터 인스턴스의 저 인서트 구문이 전달돼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즉 마스터 서버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list.php 인데요. list.php는 우리가 전시간 ids와 웹서비스 편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지금까지 준비된 이 예제들을 EC2 인스턴스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